다음은 에콰도르로 가보시죠. 길거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대낮에 소매치기를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. 돈을 빼앗았을까요? 아니요.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자,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내놔! 돈 내놔! 아이고, 저 여성이 안 돼요! 도와주세요!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돈 빼고 잘 가는 거! 아이고, 저게 무슨 상황이에요, 지금? 지금 오토바이 보셨죠? 오토바이 가방 날치기처럼 여성한테 가방을 뺏은 거예요. 그리고 출발하려는데, 저 트럭이 와서 무려 한 번 쾅, 두 번 쾅, 세 번 쾅! 이 도둑이 아, 지금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구나, 가방까지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. 그런데 이 뒤에요, 또 이 트럭이 너무나 아니, 저 톰크루즈인가 싶을 만큼 놀라운 후진 실력으로 계속 따라가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,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